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두 번째 이야기 진행을 맡게 된 공문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제가 오랜만에 말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요즘 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말이랑 나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엉망 칭찬될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리고 또 영화 모더레이던가 또 처음이에요. 저도 그냥 관객으로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영화가 네 편이 있었죠. 낙과의 양재준 감독님이랑 박세준 배우님, 박건담의 아프리카 빼줘서 미안해요.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랑하는 이나영 감독님이랑 신지희 배우님, 어? 순정연 배우님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소식까지 들어오신대요. 네, 그리고 박건담의 이준석 감독님, 무준역의 여정창 감독님과 한피성 배우님, 최윤현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한마디씩 이렇게 소감, 소의 어떤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첫 번째 상영한 낙과를 연출한 양재준이라고 하고요. 답변영화가 이렇게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관객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필름다빈 배급사 쪽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계속 연작으로 온리버스를 해주셔가지고 또 관객분들과 만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진짜 관객분들을 뵙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낙과에서 도진이라는 인물로 연기하는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끼고 있는 이 모습 보니까 떨리긴 하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공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구이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필름다빈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인디스페이스 관계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 라는 본격 긴장 뮤지컬 영화를 만든 이 나연이고요. 4년 전에 되게 저희 집에서 편하게 치는 배우들과 찍었던 영화가 이렇게 더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 해서 지혜 역을 맡았던 배우 신지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저한테 엄청 특별한 의미의 영화라서 이렇게 더 많은 관객분들을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이 시기에도 이렇게 와서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갓건다 매출한 이준석입니다. 여기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다시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지 역을 맡은 배우 최윤입니다. 어려운 발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증 역에서 현희 역을 맡은 한태경입니다.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저 또한 집에서 징곤딕곤 하다가 필름 닦은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상만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화는 다 잘 보셨어요? 네. 저도 잘 봤어요. 이게 크게 보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큰 범주로 엮은 영화들이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어? 이거 소리를 왜 이럴까요? 잘 들리시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관계의 가족을 보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저는 우리 집이 끝방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집만 이래 이랬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집들도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더 다양하고 복잡한 집안들도 많잖아요. 이 영화들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공감도 되고 또 위로가 되면서 미소짓게 만드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가끔 부모님이 너무 싫으면서도 어... 나랑 너무 닮아버렸고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거울 같기도 하고 이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지겨우면서도 꼭 붙잡고 싶은 이 애증의 관계가 어떤 논리나 설명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어떤 질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마지막 영화는 좀 결과를 좀 달랐지만요. 음... 그래도 이게 사랑 아닐까. 하여튼 슬픈과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기쁠 때는 또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이런 것도 다 이제 애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요. 저는 딱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따뜻하다. 다 사랑스럽고 너무 다 착하다 사람들이. 사실 가족 관계에서 뭔가 악의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함이 선행될 수 있을까? 어...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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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아끼는 방식도 그냥 되게 다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 질문을 중고 남동으로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에게 할 거예요. 긴장하세요. 그리고 제가 포스터를 아까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질문과 대답이 좀 있더라고요. 일부러 안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봤어요. 제가 궁금한 게 쓰여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을까 봐 일부러 안 봤는데 일단 여기 제가 질문들을 몇 개 적어놨어요. 무중력 감독님께 일단 여쭤볼게요. 이 영화를 만든 계기와 이유가 있다면 어... 그것도 궁금하고 어... 어... 배우분들께는 이 현장의 매력이 뭐였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감독님은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된 계기. 배우님은 이 현장의 매력. 어... 저는 그... 되게 늦은 나이에 영화학교를 좀 다시 들어가게 됐었어요. 원래 영화를 전공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이렇게 일반 전공을 하면서 연출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좀 연출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어서 그런 정규 그런 영화학굽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런 도서관에서 좀 공부를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되게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근데 그때 되게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실제로 좀 그때 같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씨앗이 되는 작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사적인 어떤 작은 씨앗이 되는 계기가 있었고 뭔가 이걸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나중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기는 그렇습니다. 저 잠깐 중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많은 장면들이 이미지적으로 딱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특히 살구 먹는 장면이 살구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 그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살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러니까 아빠가 그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그냥 이렇게 탐스럽게 매달려 있는 살구를 응시하시다가 살구를 줍고 이따가 갑자기 매달려 있는 살구를 계속 보시잖아요. 그 살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살구가 어떤 의미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느낌으로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저희 영화가 되게 쉽거든요. 닦고 와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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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그 부자가 먼 곳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구먹는 장면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공통 질문 배우분 여기 이 현장의 매력은 어떤 거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저한테는 또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게 선생님과 같이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매력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기준홍 선생님에 대한 어떤 현장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고 그 무언의 공기가 있거든요. 그게 매력이지 않았나 저도 이제 그 소름 타서 잘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알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에 나오는 집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재개발 고려지라서 집들이 되게 많이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집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 집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건지는 몰랐어요. 어떤 건 줄 아셨어요? 남매에 본인이 투영된 줄 알았어요. 네. 투영은 됐는데 영화의 가장 시작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과 관련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지냈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 네. 그런 것들이 네. 저 어제도 다시 봤거든요. 재미있었어요. 그 춤추는 장면은 진짜 그냥 다시 찢었다? 다시 찢어졌다? 다시 찢어졌다. 아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친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약간 좀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배우님 신지 배우님 현장 어떠세요? 그때 첫 작업이셨나요? 이번이? 본격적으로 그 영화를 만드는 것은 같이 하는 첫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을 할 때 현장의 매력은 체험하는 것 제가 진짜 가족이 진짜 가족으로 보여준다는 건 뭘까? 가족은 뭐라고 가족인 걸까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작업들은 시나리오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가족 같은 가족이나 가족을 예를 들었을 때 정해진 것들을 그냥 수행하면서 최대한 그 화면 안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만 집중해서 했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작업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가족 실제로 살고 있는 삶 안에서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까지 되돌아가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게 그게 저희가 피부로 와 닿으니까 그게 좀 신기했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추워보이던 김장할 느낌은 엄청 맛있죠. 저는 추워보이던 김장 솔직히 나오시죠. 맛있겠어요? 맛있어? 약간 김치대로 김치대로 아 진짜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그다음 해에도 저희가 모여서 긴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거로 했어요. 올해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카톡방을 파자마자 긴장보인 금지 이렇게 떠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감독님 네 아니요 박건당 감독님 네 맞아요. 어떻게 어떤 연애로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일단 그 얘기 좀 네 뭐 같아요 그 그 언제 이제 아빠가 서울 현장으로 일을 온다고 이제 서울에 왔었는데 제가 이제 아빠 보러 아빠가 일하는 현장에 갔었어요. 근데 그 건설 현장이어서 되게 의상이 많이 좀 페이트도 많이 덥지도 지고 더러웠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밥 안 먹었다니까 그 의상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시장으로 딱 들어갔었는데 그 시장에 있던 상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아빠가 좀 독특해서 그런지 많이 좀 쳐다보기도 하고 그 옷들도 막 쳐다보고 그런거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아빠는 무감각해서 모르는건지 그냥 편하게 가는데 저 혼자 그 시선의식 느끼고 막 좀 아 좀 창피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드는거에요. 혼자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되게 두려워 같아가지고 죄책감에 좀 죄책감이 좀 있어서 그때 한창 시 수업 다녔었는데 시 수업에서 그때 아빠 만난 날을 한번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얘기랑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그게 처음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되고 영상이 되고 다시 받고 그렇게 된거 같아요. 만들게 됐어요. 실제 부모님이 출연해주신 어 네 아빠만 아버지 상훈 역할만 저희 아버지고 어머니 뭐야 어머니 역할이 총 두 분이에요. 생일 케이크 부는 분은 저희 어머니랑 가장 턱선이나 입이 이 화반에 밟는 분은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던 거고 어디 뭐 촉발집 같은 데도 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 실제 저희 어머니고 또 아버지 새 애인 분은 제 친구의 어머니이고 다 주변사람들 어 어 네 재밌었어요. 그 오토바이 뒤에서 캠코더로 아빠 머리만 찍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 네 머리에 얼마나 자르는데 아빠가 결국에는 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거를 그렇게 자르기 싫으셨는데 또 여쭤봤고 그 아들한테 어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어. 징크스가 있어. 머리를 자르면 징역을 가지고 이때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게 약간 오픈인데 그래서 이 솔직함이 저는 너무 마음을 끌더라고 그 장면이 그리고 같이 산 언니는 애인분이시죠.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머리가 또 그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끔찍기도 싫은데 그 누구한테는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 감독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해결해 주셨고 아 네 이제 옆에 어 우리 어 윤회 네 윤회 배우님 한창 재밌었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어 감독님이 잘해줘서 또 재밌었고 그리고 또 배우님들이 잘해주셔서 재밌었어요. 네 네 윤회 배우님 윤회 배우가 보는 시선이 눈이 저는 너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뻤어요. 고맙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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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태경 배우님 예 현장의 매력이나 어떤 게 좋았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현장의 매력은 역시 윤회 윤회 윤회가 그때는 처음에 만났을 때 다섯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방 밑들기도 했고 지금 여덟 달이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늦어져지고 커져서 되게 멋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 아 감독님 계셨어요. 잠깐만요. 일단은 시각장애인 역할을 처음 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또 연습을 많이 했던 저번에 또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하 그렇긴 한데 이제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어 참고할 수 있는 링크화 같은 걸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많이 하긴 했고 또 이제 임신부이고 이래서 최대한 근데 감독님이 주문하신 거는 그런 거를 티나지 않게 했으면 한다는 게 많으셔서 그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해서 연습하고 굉장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웃어가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오셨으면 정말 좋았으니 너무 촬영가하셨으니까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어 그니까 이 영화 안에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다른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은 질문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더 하기로 하고 안 그래도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자석이 세 가지 빼고 다 찼대요. 질문도 많으실 것 같고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질문 하나하나 받으면서 없으면 제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픈 채팅방 혹시 아시나요? 다 들어오셨나요? 다 들어오셨나요? 네. 지금 조금 조금씩 들어와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질문 온 거 제가 여쭤볼게요. 여쭤볼게요. 네일 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낙과와 낙과 감독님? 아프리카는 식사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촬영할 때 에피소드나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우선 기준홍 선생님이 생각보다 입이 짧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냉동식품이나 설정상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복 촬영을 하면서 여러 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맛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셨고 살구도 아까 맛있게 먹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떨궈요. 살구가 음료하고 그래서 갈 때마다 뱉으셨어요. 맛이 없다며 아프리카 아프리카 감독님도 식사 장면 에피소드나 신경 쓰신 부분 아프리카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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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영화가 당연하여서 모든 기억이 강하라고 고요한 저희 모두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집은 어딘지 못찾겠고 계속 어느 집에서 굿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 타악 아프리카 음악 연주하는 젠배랑 이 소리여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낮에 사실은 찍으려고 했던 장면인데 그게 밤까지 촬영이 계속되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동네 잼비 소리와 굿하는 소리 전 울려 퍼졌던 아니 없네요 아니 아니 계속 기려고 하신다 지금 대답을 주시는데 어 그래서 약간 굿하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촬영할 때 커피 한번 갖고 담고 기억하시죠? 정말 추웠다 정말 정말 추웠다 정말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와있어요 어 무중역 현희역을 어떤 생각이나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그냥 그냥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독님이 질문하신 게 안 보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떤 거를 잘 들으려고 애쓰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윤우와의 관계가 중요해서 현장에서 윤우의 컨디션을 항상 하시고 했던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그만 말하시고 이장할 때 거기에 나쁜 얘기가 있었는데 음 네 마음이 많이 이제 쓰게 다섯살이었어 아 그러면 뭐 진짜 많이 컸네요 오늘 여기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윤석열 님 괜찮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요 거기 앉아도 힘들죠 언제든 얘기해요 자료 좀 바꿔드릴게요 네 박세준 배우님 살고 씻으실 때 아 잠깐만 지금 두 개 가지고 세준배우님 두 개 아 세준배우님 세 개 그럼 세준배우님 제가 지금 질문을 연이어서 세 개를 드릴 거예요 네 역할을 위해 살을 찌우셨던 건가요랑 네 살고 씻으실 때 무슨 감정으로 연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준배우님 낙과에서 배우를 연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어떤 거였는지 기억에 남는 데서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어 살은 어 기존 선생님이 이미 짧으셔서 제가 이제 남은 거 다 먹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찐 거 같아요 네 아니 그런 거고요 어쨌든 네 그 당시에는 조금 살이 쪘었어요 지금 한 한 8kg? 정도 빠졌는데 뭐 일부러 끈 건 아닌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진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때 뭐 역할을 위해 살을 찍은 건 아니었어요 네 네 다음 질문이 뭐죠 네 어쨌든 이 살고 씻을 때 제일 이제 제가 어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지막 장면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네 네 어 이해하려고 그날만큼은 좀 이해하려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대세긴제 했던 거 같아요 그날만큼은 또 그 다음에 티격티격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날만큼은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혹시 있을 때 아빠를요? 그렇죠 음 다음 질문이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과 기억에 남는 대사 기억에 남는 대사는 어 무탈하게 잘 살아라 나처럼 되지 말고 이 대사가 너무 저는 웃기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대사를 계속 막 울프면서 막 다녔던 거 같아요 감독님이 그만하라고 했대요 네 그랬었고 그리고 뭐 기억에 남는 장면보다는 일단은 이 작품을 하면서 저는 감독님을 많이 관찰을 했었던 거 같아요 그 작품 외적으로 감독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촬영하면서 계속 감독님 계속 관찰을 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어 저희가 이제 촬영 안 하고 대기할 때 기즈봉 선생님하고 저랑 계속 이렇게 말도 없고 말을 거의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간격이 되게 있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감독님이 관찰하고 있어요 감독님이 뒤에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다 뭔가 계획이 있으시거나 약간 감독님들은 다 계획이 있어요 네 약간 무섭기도 하고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네 네 어 네 아 네 지금 두 분은 친한 관계이신가요? 네 아 네 아 아 영화 찍고 많이 좋아해 네 동갑이어서 아 진짜요? 네 많이 이제 친한 관계입니다 아 앞에서 다른 작품을 또 같이 했었어서 아 또 질문이 또 바로 왔어요 저 질문 순서는 제가 마음대로 질문이 되죠 네 각 건담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 자전적인 이야기가 남겼는데 가족분들의 감상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 건담을 아버지 세 여자분에게 받은 돈으로 샀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 재밌었어요 아빠한테 티셔츠를 받았는데 티셔츠를 엄마한테 선물하고 그리고 어 새 이제 여자친구분에게 받은 돈으로 또 갓건담을 사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제가 이 영화 소개의 글을 완전 자전적인 내용이라고 써버려가지고 잘못 쓴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자전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건데 완전 내 얘기다라고 잘못 써버려가지고 이게 완전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 저희 아빠한테 애인이 몇몇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뭐 찾아봐도 볼 수도 없고 사실 연락으로만 나도 이제 가족 꾸릴 수 있다고 이 정도만 들어가지고 어 그냥 뭐 일단 좀 공통점이 있다면은 저희 가족이 왔을 때 저희 엄마는 좀 그냥 아빠 욕했어요 아 진짜 생긴 게 저렇고 아주 깡패가 잘 어울린다고 욕을 잘하니까 왜 아직도 저러고 있냐고 그니까 그냥 어 근데 이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상영을 하고 다니냐고 네 그리고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 누나들은 뭐 별만 없었어요 그냥 진짜 별만이 없어갖고 어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그리고 꽃도 혹시 두 번째 질문이 세호자분 어 이유 은 그냥 사실 없고 제가 어렸을 때 좀 저희 가족이 사줬다라기보다 우연히 아빠의 친구나 다른 지인분한테 받은 돈으로 산적이 좀 많아서 그럴 때가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족 환경상 절대 못 사는 건데 우연히 살 수 있게 돼서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연히 살 수 있게 돼 음 지금도 박건달 사랑하시나요? 아 박건달이요? 어 지금 어 다 봐가지고 지금도 뭐 찾아보지는 않는데 이제 뭐 건담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화를 보시면 사실 유니콘 건담이라는 게 나와요 박건달이 아니에요 그니까 일본에 있는 그 되게 큰 건담 모형이 유니콘 건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그럼 그냥 건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난 좀 더 챙겨야겠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목은 각건담인데 왜 유니콘 건담만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시작 부분에 나오는 건담 그 오프닝은 각건담 노래도 아닌가 많이 싸워붙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다 달라요 시니즈가 네 각건담이죠 지건담이라고 진짜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요 오늘 우리 에 나온 영화들을 촬영 기간들이 궁금하시다는 이제 뽀님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각자 감독님들 이든 뭐 배우님이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는 회차는 5회차 촬영했고요 그 편집이 근데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한번 마무리를 했다가 묶여졌다가 이듬해 다시 좀 재정비하면서 보충 카트도 찍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5회차 학원도 준비기간이나 2달 만들게 저는 그 2회차였다가 이제 아빠 머리를 보면은 이게 머리가 잠깐 가바릴 때가 있어요 뒷머리 머리를 자른 상황인데 그 그 뭐야 좀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있어서 제 촬영이라서 3회차가 됐었거든요 근데 티 잘 모르시겠죠? 가발이 뭐 잠깐 어디까지 가발이 그 오토바이 오토바이 뒤에 있을 때 그 머리가 원래 가발은 되게 매끈한데 그걸 다 고데기로 다 태워가지고 그래서 아빠 머리 질감을 안나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모르셨을 좀 많아요 영화에 비해서 좀 이상한 것들이 좀 그렇게 티가 잘 안나가지고 어 그냥 3회차라서 볼 수 있을거에요? 네 3회차 아 이렇게 대답해주시고 있는 상황에 무서우신거죠? 안녕하세요 네 역할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늦게만 인사드릴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도 배출밭 달하나에서 셋째 지윤 역을 연기한 손정민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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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하던 질문 이어서 할게요 마지막 영화 모중력 촬영기간이 길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촬영 날짜가 2일인가 3일인가요 아 3일이요 가물가물한데 3일차 정도 됐고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워낙에 좀 인덕이 많으신 분들이 130%인가 하여튼 넘게 달성 잘 되어서 즐겁게 촬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장하시다 네 3일차 그리고 이미지 작업을 따로 하신 거니까 네 또 감독님께서 직접 부르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재주가 상당히 많으셔서 네 오늘 꼭 오셨어야 되는데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어요 자 아프리카 영화 질문이 있네요 인상적인 장면들 중에 세 남매가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지마저 헤어지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하신지 궁금합니다 라연 감독님 어 이들이 이제 헤어질 때 또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네들이 엄마의 기억으로부터 비롯됐던 어떤 긴장을 자기네들이 직접 한 다음에 그 김치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뭐할까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뭐 어떻게 되든가 오늘의 이 시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음 네 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지 배우님 첫째 딸의 감정을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고하신 타 작품이 다른 작품이 있을지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머니와 춤을 추실 때 느낌이 궁금합니다 아 춤 너무 잘 추시던데요 아 진짜로 연습 좀 많이 하셨나봐요 아 그렇지 않나요 원래 플라멩고를 오랫동안 쳐가지고 약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장정을 잘 보여주고 싶다 이런 목적에서 쓰는 것도 있걸래요 그래 어쩐지 이게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직접 짰어요 어 그래 이게 보통 춤사위가 아니었어요 네 이거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을 첫째 딸의 감정을 연기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참고하실 작품이 있는지 원래는 제가 집에서 실제로는 막내인데 근데 어 이제 나영 감독님이 첫째 딸이고 그 첫째인 분들의 얘기를 또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어 집에서는 막내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첫째 같은 역할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게 됐었고 다른 작품을 딱히 참고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준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감독님을 사실 되게 많이 관찰하고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느끼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혜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투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구요 네 참고하신 답변 딱 네 춤 장면은 엄마가 춤출 때 늦게 물어보셨는데 어 그 이게 사실 비하인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엄마랑 춤을 추는 그 장면이 약간 판타지이니까 어 실제로 엄마와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꿈 마치 꿈에서 만난 것처럼 이렇게 와주했을 때 나 엄마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 다른 지혜나 지윤이나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엄마를 되게 사랑으로 맞아주는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저는 애증의 느낌이 좀 더 아까웠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딱 마주했을 때도 엄마가 한 번이라고 인생에서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강요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은혁이가 지금 조금 힘들어서 머리도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음 조금 쉬고 나중에 우리한테 인사 한 번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힘든게 이해해 주시는 거죠 네 어떻게 아파서 네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 앞에 있는 게 네 어 계속해서 질문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나오는 관계로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정말 이거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관객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어 네 제가 이 중에서 시간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 있군 감독님 실제로도 건담 프로모델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면 제일 좋아하는 모델 궁금하고요 이 영화 제목이 노 땡큐 영화 제목이 노 땡큐 잖아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용 감독님 한 개 더 있어요 아버지의 연기가 인상 깊은데 앞으로의 작품에도 캐스팅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네네 아 진짜요? 그냥 계속 같이 하고 싶어요 아빠도 되게 좋아하고 아빠가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저희 아빠한테 같이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아빠는 내가 너여서 했지 내가 어디가서 못한다고 그래서 근데 되게 욕심이 있어요 저 바꿨날 이후로도 작품을 같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에서 있어요 아빠가 홍천에 있어가지고 촬영날 트럭을 타고 왔었어요 트럭을 타고 왔는데 그 장면을 아빠한테 편집해서 보고싶을 땐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온 거에요 오늘 저 촬영하는 왜요? 되게 욕심이 많죠 그래서 근데 매력적이세요 네 주목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아 네 같이 할 의향이 있어요 어 그럼 아버님은 이제 배우로서도 더 하시고 싶으시기 보다는 이제 아들의 영화에 같이 출연하고 싶으신 어 배우 뭔가 두 개가 좀 섞여있는데 너무 큰 건 좀 막 부담된다 이런 그냥 재미로 너 잘되고 나 잘되고 나 잘되고 좋잖아요 진짜 네 콜 네 자 감사합니다 음 노 땡큐인 이유는 뭐에요? 원래 이제 각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담 시인지는 지건담이 각건담이고요 어 그 노 땡큐는 원래 그거를 원래 제목을 하려고 했어요 노 땡큐 각건담을 빼고 근데 주변에서 하도 막 끗어말려가지고 노 땡큐가 별로라고 노 땡큐는 어 준섭이 아빠를 이제 엄마한테 데려다 주려고 했다가 헌타치고 돌아갔는데 엄마는 노 땡큐 라고 해야 되나 엄마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볼 생각도 없는데 준섭이 혼자 훗걸음 한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거에요 음 음 음 어 감사합니다 양재중 감독님 앞으로 영화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살짝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저도 궁금했어요 다음 영화 지금 장편영화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환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환석이라는 말은 그 계율에 좌지우지 되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목사님은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거에 그 속하지 않고 스님이나 뭐 수녀 수사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면 안되고 이런 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석하신 젊은 신부 부적응한 신부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라고 뭐 규제를 뭐 이렇게 얘기하긴 좀 반복되는 어떤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 항상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사회에서 누락되는 거에 대한 공포 같은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과에도 실패적인 아버지를 닮아가지만 그런 걸 되게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거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쓰는 영화에도 그런 게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영화가 정말 또 기다리시네요 잠깐 네 감독님들 감독님들 세 분 세 분 두 분 세 분 세 분 세 분 배현이를 캐스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우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쨌든 커브의 이야기를 쓰지만 어떻게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진짜 같은 조각을 어떻게든 담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최준희하고는 이제부터 되게 오래 알고 지내왔었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이전에 그냥 지나가듯이 한 적이 있는데 쓰고 있는 이야기랑 가장 관계가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부탁할 겸 가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들도 물어봤는데 캐릭터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외적인 부분들이 배우가 제일 잘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배우를 캐스팅하는 식의 과정으로 하지 않았고 이제 연기 스터디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짧은 단편을 만들고자 해서 그리고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 조를 짜서 영상을 만들게 에영화를 만들게 됐고 근데 그래도 같이 하게 되면 워낙 신지 배우랑 되게 오래전부터 작업을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걸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너무 못 만났다는 생각이 당시에는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팀기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윤은 아예 연기가 처음이었는데 저희 영화에서 그때 당시에 회사생활하면서 연기를 도전해 보고 싶어서 연기 경험이나 테크닉이 없는 걸 많이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런 그게 되게 장점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되게 솔직하고 감정이 잘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배우로서의 좋은 자주를 충분히 많이 갖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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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작업하는 조문재 감독님의 엄마 실제 어머니이신데 그 계속 영화를 한 번 실행해 실행하고 싶다 배우를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실에서도 네 실에서도 본격적으로 좀 큰 비중을 달라 이렇게 배추에서 쌓인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만들어진 진정 네 그러면 각광담 감독님은 네 연예 하겠지 나 저 저 첫 극 단편영화에서 어떤 배우분들도 잘 모르고 어떤 분들한테 맡겨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저 첫 단편영화세요? 네 첫 극 영화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준석도 그냥 제가 하려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그냥 아빠한테 장난시?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아빠가 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원래 머리 자르는 내용이 있었고 아빠가 정말로 싫어했었어요 내가 다 하려는데 머리는 부끄럽지 몰라요 진심이었군요 그게 느껴지긴 했어요 현장에서 장난 없었어요 머리 자를 때 다 했어도 저도 욕하고 넌 내가 머리가 이상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지금 그렇게 돼서 아빠를 많이 설득을 하고 또 상훈이라는 역할을 물론 되게 뛰어난 배우분들이 많지만은 완전 아빠 생각을 한 번 썼기 때문에 또 오히려 아빠 입장에서 편하겠다 아빠는 현장에 대본 다 안 외워봤었거든요 못 외웠어요 그래서 아빠랑 나랑 이렇게 싸웠던 적이 있지 않냐 그때를 한 번 생각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빠는 이제 대본을 욕으로 많이 채웠죠 욕으로 채우고 막 네 그렇게 하고 친구 어머니 이정배우님은 제가 이제 중년 여성을 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엄마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제가 엄마 안주 저희 엄마가 밤마다 술을 이렇게 기울이는데 지금은 끊었지만은 그때 제가 이제 안주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친구 어머니 안주 제가 되게 많이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를 좀 떠나서 진짜 되게 친구 같은 분이어서 미정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광 배우는 친구 현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그걸로 이제 한 번 기회 삼아서 한 번 잠깐 연락드려봤어요 안 해줄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애트라마에서 재밌게 봤다 그래서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어 그러면 이제 무중녀 감독님 안 계시니까 저 생명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캐스팅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오대산 지원을 해서 그냥 이메일로 지원을 해서 연락을 했고 오대산 그 사이트에서 보고 그냥 이메일로 지원을 해서 연락을 했고 아 거기서 한 번 가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저도 지금 질문할 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할 게 되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질문 이제 관객님들을 질문하신 거에서 저도 대답을 다루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약간 조금 부족하지만 만족하고요 이게 또 질문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40분 가시죠 저희가 그럼 이게 저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 오고 이것만 여쭤보고 마지막 인사하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감독님은 나이가 어리신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스물, 스물 네시요 범기세요? 저도 범기 범기 좋죠 네 나이가 어리신데 앞으로 어떤 감독으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직 많이 안 찍어가가지고 아직 뭐 어떤 감독이 되고 싶다고 큰 목적은 없고요 사실 그냥 재밌을 때까지 하다가 다른 거 떼고 이런 생각 좀 음악도 해보고 싶고 네 그냥 아직은 영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네 네 그럼 또 이제 아이고 마지막 질문을 또 다 드릴게요 다음에 어떤 거 짓고 싶으신지 궁금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다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로 마무리 질문을 드리고 이 자리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께 다 질문을 드릴게요 차기작 궁금해요 다음 영화 어떤 거 짓고 싶으신지 궁금한데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어 이색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궁금해요 좋아하는 영화 아니면 올해 혹은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너무 많죠 솔직히 좋아하는 영화 너무 많이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이 영화가 너무 좋았다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감독님들은 차기작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난 꼭 하고 싶다 라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배우님들도 차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나 이런 연기하고 싶다 혹은 이런 거 만나고 싶다 라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제가 알레한드로 권잘레스 인하리2 제일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빠져 있었던 게 로버트 헤버스라고 나이트하우스라는 영화를 며칠 전에 봤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질투하면서 봤고 너무 천재인 것 같아요 너무 천재인 것 같아요 로버트 패틴슨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챙겨볼게요 그리고 배우님은 어떤 차기작 준비를 하고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어떤 배우 거창한가요? 이런 질문을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왜 너무 민망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계속 작품하는 게 지금의 목표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계속 작품을 하는 거라고 지금 저한테는 제 목표이고 지금 그리고 하고 있는 작품이 이제 어 어 DP라고 넷플릭스 드라마 있는데 군대 드라마에요 그래서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나온다고는 하는데 저도 언제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단군 영화 하나 지금 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네 네 바쁘셔가지고 이 불경기에 아 어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아 아 그래도 세연이랑 나중에 같이 할 수 있는 아 너무 연방이죠 네 일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지막 인사는 아 네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날이 좀 약간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옷 단단히 입으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끼고 계셔도 이렇게 관객분들 몇 번 뵀었던 관객분들 또 계셔서 그게 너무 기분 너무 좋고 어 또 이런 자리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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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연화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걸 만드는 과정도 많은 여성 스태프들과 같이 하고 네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이 진짜 어려우고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돼요 일단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언제 찾아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다른 곳에 부탁드려도 좋겠고요 어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 저는 그런 바람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대출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저도 언니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신경증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또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다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현장만 만나면 진짜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네 저도 좋겠어요 다음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뭔가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좀 연애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좀 산 속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지겨워진 커플이 산 속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이제 서로가 좀 지겨워져서 산 속으로 들어가고 막 계속 공간을 바꿔요 그래서 새로움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산 속에서 뭐 괴한 좀 이상한 사람 만나고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구립대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어 이번 3월에 그거 딱 찍고 갔다 오려고 찍고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찍고 다 완성해 놓고 달라고 음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주세요 네 아 아 네 저는 영화관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샀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영화관을 갈 일이 없잖아요 최근에 오늘 우리 투 이렇게 국장에서 같이 보면서 저희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작품 정말 너무 잘 봤다고 두 자리를 길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제주에서 그 복지식상이라는 작품을 조금 새로 하면서 찍었는데 어디서요? 제주에서 어 저 지금 제주에 있어요 네 그 무증역 작품에 그 영화제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또 혼디영화제에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영화제를 통해서 저도 극장에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영화도 있잖아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객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 시간 응시가요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에너지 같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처음 만드신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아 인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눈 건강하시고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길 바라고 또 조만간에 좋은 얼굴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보 많이 부탁드려요 많이 많이 많은 분들 보시고 따뜻한 마음 느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아쉬운 분 있으시면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없으시면 없으시죠? 네 모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dwelling 니다 당헤 The 일부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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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